아 쉬어가는 체보 아닌가? 18레벨이라 일단 24레벨에 비하면 쉬어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? 자 핫기님 신청곡 비트 더 고스트 싱글 18 가고 있구요 자 이제 네임리스님은 5곡 남았어요 네임리스님 남은 곡 아 세이브님 맞아요 그 승현이가 마지막에 힘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펌프 아직 복구가 다 완전히 안 돼 어 잠깐 이야 올콤 이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승현아 굉장히 잘했죠 올콤했어요 올콤 이야 올콤 야 이거 진짜 잘했다 고수졸의 특징 구곡을 잘함 자 김고사님 저속 못하는 척 언제까지 하실건가요? 아 글쎄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은